나 여기 있는 거,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. 언제까지? 언니, 비밀이라는 거 나쁜 거야?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, 아마 조금 무겁지 않을까? 혼자 담고 있어야 하니까. 응, 맞아. 무거워. 근데, 나 요즘 행복한 거 같아. 응? 엄마가 옆에 있어서. 다행이다. 근데,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무서워. 그래서 비밀인데, 무거워. 내가 그랬어요. 산하가 걱정돼서 와봤는데, 그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. 갑자기 눈을 뜨더라고요. 너무 무서워서 목을 졸랐어요. 나도 모르게 점점 힘이 들어가고. 그래서 죽었어요. 우리도 물고üt고 있어. 너, 넌 sphere. 너는 뭐지? 그래, 난 멀어. 너, 나, 넌.